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지난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해 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은 가설검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선거 9번을 모두 다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것을 여러분들 덮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에이전트의 수행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겁니다. 그것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는 이것을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선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가설검증이 끝났습니다. 가설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과학에서 법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거 문제에서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내란죄를 범한 행위가 범죄가 9번 여름 발전했습니다.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격미달인 겁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지금 인기가 여러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바쁘게 지내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로서 이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검사 생활을 20, 30년 한 사람인데 이런 범죄에 침묵한다는 것 그 자체로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국가를 보위해야 될 대통령의 여러분 헌법상 책무를 완전히 반개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지만 한 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H님께서 그려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전국의 3,510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위의 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한 거 아니까 서울의 425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을 받듯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전 서울특별시의 425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산은 205대 제로입니다. 부산의 205개의 동 전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사전투표 득표율을 얹어준 겁니다. 더해준 겁니다. 대전이 81대 제로입니다. 대전의 82개의 동에서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준 겁니다. 누구함께 숨쳐가지고 국민의 힘함께 훔쳐가지고 울산이 56대 제로입니다. 제주가 43대 제로입니다. 세종이 22대 제로입니다. 이 미친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 해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선거개입 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모든 동에서 다 표를 얹어준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조작이 덜한 당일투표 기준점이 되는 당일투표보다 더 높은 겁니다. 모두 몇 군데를 했느냐. 3,510개 가운데 3,408군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 확률이 여러분들 얼만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입니다. 3,408번 동전을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뒷면이 나온 확률입니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3,510개의 전국 은면동에서 3,408군데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북조선이 한 게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여러분들 전산감사는 북조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공상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인력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습적으로 조작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 확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승이면 100만 분의 1, 30승이면 10억 분의 1, 70승이면 11해 8,059경 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70승이 11해인데 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3,408승입니다. 3,408승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드문 확률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바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한 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진 사무차장 밑에서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하는 것을 계속 선관위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시간을 줬는데 3주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결사적이지 않으니까 선관위는 결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대통령 책무를 전혀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는 일조차도 윤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70승 이상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0승이 11회입니다. 60승이 115승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가 여러분들 3,408승이 나온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참조하시라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입니다.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이렇게 425대0, 205대0, 82대0, 56대0, 43대0, 22대0 앞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에서 뒷부분을 여러분 하게 되면 96대1, 559대1, 153대1, 139대3 광주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237대6, 전라남도도 282대15 다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계가 3,408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조로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죠. 이게 4.15 총선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회는 3구 대통령 선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아래는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이고 여기서는 2분의 1을 4.15 총선은 3,332개 곱한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3,400개나 3,300개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든 사전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공간투표를 조작하고 거소선상투표를 조작하고 모든 사전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 사례를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이값에서 더블당이 플러스 숫자를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는 3,510개 가운데 3,408개 읍면동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485개의 읍면동 가운데서 3,332개 읍면동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하고 그와 동시에 실물된 위조투표율 투표함에 쑤셔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를 해온 겁니다. 거짓을 4월 10일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명백한 범죄행위가 이렇게 밝혀짐에서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입암만 뻥긋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이런 당대표 자격을 하면서 입암나 뻥긋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검찰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를 통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감정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출시를 위해서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들 감방에 쳐넣고 양성태 이름도 41개껄 이름도 법을 죄를 만들어서 쳐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출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인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더블당 사전 승리 발생 확률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 4.15 총선 더블당 승리 발생 확률 3,302번 곱한 확률 이런 겁니다. 이걸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조선중앙동화가 다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희한한 겁니다. 그건 기이한 일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불의를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성할 것이다. 나라가 참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